금융당국이 홍콩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히토르 연구자석 공급망을 구축하며 해외 법인들을 통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 법인은 최근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상대로 약 9천억 원 규모의 연구자석을 수주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공급키로 했습니다. 공급된 연구자석은 해당 기업의 중대형 신규 전기차 모델의 구동 모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포스코인터내셔널 독일 법인도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약 2천6백억 원 규모의 연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연구자석 수주 외에도 친환경차 구동계 핵심 부품 공급사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밸류체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구동계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코아의 모든 부품을 패키징화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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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